안녕하세요. 뜨거운 환자리입니다. 오늘 아침, 영도의 투망 성장입니다. 아침부터 투망을 가지고 있는 곳에 탐방에 뇌물을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자. 가보시죠. 자, 저 들어가. 저 들어가야 돼, 저. 진짜 많아. 우와, 멈췄어. 오오오. 우리가 봤자? 잡았다. 우와. 진짜 크다. 대박. 우와. 우와. 진짜 커. 그렇지. 넣어주세요. 우와.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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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잡았어. 대박! 몇 마리야? 진짜 크다. 큰 거를 몇 마리 잡은 거야? Glad me to go for it. 둘, 넷, 둘, 넷, 둘. 둘, 넷, 넷,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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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여덟 마리. 하나 더 먹었어. 알려줄 거야? 아니야. 다 잡아먹자. 몇 마리 피해 나갖고? 진짜 많다. 크고 엄청 커. 거의 열 마리 잡았어. 한 번에. 열 마리? 여덟 마리 잡았다, 아빠. 여덟 마리. 큰 거.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아빠, 아빠, 큰 거. 그거만. 이런 사인은 살려줄까, 너? 맛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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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덟 마리. 잡은 구미 다 먹자. 우와, 이거. 우와. 진짜 많아요. 우와, 열 마리야, 딱. 아빠, 딱 열 마리야. 네, 오늘 아침에 고금도 양식장 앞에서 한방에 숭어 여덟 마리, 여덟 마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또 한 번 길을 떠나 보겠습니다. 고금도에서 숭어 투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기 뛰고 있죠? 물고기들이 팔다 팔자 뛰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대박. 근데 모델이가 생각해 nostro. 收 Bag, 이 차는 come. они дваisce. 올해. 뭐 어떻게 먹을려, 이거? 맛있게 먹을려. everything is tenヤ's big. 왜, 새로? 지금 padre가 커서 offenses high has kitchen. 고마 어려운 70,000 tutti. 감사합니다.